저 부분은 또 팀 동료가 얘기를 해야 또 잘 알아듣잖아요. 저희 감독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게 좀 잘 생기셨습니다. 그렇게요? 사실 사진은 없나요? 그렇군요. 감독님들 사진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? 네, 두 밴에서 나중에 속상하게 어, 뒤에 번호 밴이 못했어요. 길게 걷어냈습니다. 오, 지금 나이가 뿔 잡았습니다! 앞쪽에 아무도 없어요. 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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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오르막 조치! 들어갔습니다! 나이가 첫째 골을 기록합니다! 다 그렇습니다 나이젠도 지금 세레머니를 하고